안녕하세요. 행복이 아빠예요. 오늘은 귀염둥이 말티프 행복의 성견이 되기까지의 모습들을 행복이와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무슨 아랫집 혼방이 방귀 뀌는 소리고 나는 한닥 한 적 없는데 좀 해줘 행보가. 이따가 닭다리 간식 줄게. 우유랑 같이. 우유랑 같이? 닭다리? 응. 그러면 뭐 한번 해보자. 그래야. 시작할게요. 요 때는 인천에서 행보기를 이명하자마자 본가인 댁으로 내려온 때예요. 조카가 제 차에서 행보기를 처음 꺼내보는데 저게 내가. 내가 저를 조금 했다고. 행보가 넌 지금도 조금이야. 시끄럽고. 이야. 진짜 억수로 귀엽네. 꼬리펠러 돌아가는 거 봐라. 근데 털이 너무 지저분하다. 저 땐 어쩔 수가 없었어. 유용도 시킬 수 없는 시기였고. 다음은 하이파이브하는 행보기. 행보기는 신기한 게 오자마자 낯가림 없이 활기가 넘쳤어요. 그러네. 어째 저를 쌩쌩하지. 요즘엔 삭신이 다 쑤신데 늙었는 갑다. 어? 너 돌도 안 지났는데? 집을 번쩍번쩍 들고 적할 힘도 인제 없다. 인제 적하다간 행보기 허리 나간다. 나이 사시바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메롱. 에휴. 메롱이라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 어. 저기는 얼마 전에. 그래. 행복이 중성화 수술했던 동물병원이야. 행복이 데리고 와서 다음 날 아빠는 바로 병원으로 가 건강검진을 받았단다. 혹시 몸에 이상 있는 곳은 없는지. 그랬어? 어땠는데? 건강화됐어. 귀에 염증 증상이 살짝 있는 거 빼고. 너 아빠가 뾰족한 구멍으로 귀에 뭐 넣어주는 거 있지? 그게 염증 약이야. 아. 그래서 그 양만 넣으면 귀가 시원했구나. 그렇지. 이게 다 행복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 자. 다음. 아빠 양반 삐짓나.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아빠가 이야기하면 말을 또박또박꾼. 지금부터 저 행복이가 설명할게요. 뭐야. 저 생놈. 봄살이 심하네요. 보이는 장면은 행복이 첫 미용 때예요. 처음 미용 받을 때 어찌나 어색하고 불편하든지. 그래도 미녀 미용사님 덕분에 멋지게 첫 미용을 해낼 수 있었답니다. 다음으로 저건 먹고 아. 애경카페 처음 갔을 때구나. 아빠 양반은 기저귀도 못 채워서 손덜덜덜. 뭐라고 인마? 말 안 한다며? 아니야. 해야겠어. 저기는 행복이와 처음 간 애경카페예요. 언니 오빠들이랑 신나게 노는 거 보이시죠? 행복이가 어찌나 빠른지 쫓아오는 댕댕이들을 다 따돌려 버렸다놈? 자. 다음은 하하. 김광석길이네요. 아. 나도 기억난다. 거기 기타치는 아저씨 서있던 곳 맞제? 맞아. 김광석길을 첫 산책길로 해서 안지런 곱창골목, 동네공원 등 행복이 산책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기억나네요. 곱창골목? 그거 행복이 빼놓고 할매랑 곱창 먹었던 아빠 양반 행복이는 또래시 기억난다. 혼자 먹으이 맛나더나. 압뇨. 압뇨. 오수하니 맛깔랐지? 여러분들도 대고 가실 일이 있으면 가보셔요. 다음은 이야 행복이가 할매 가방에 있던 물건을 쳐서 벌썼던 영상이잖아. 훔친 거 아니다. 그냥 이갈이 한다고 이것저것 깨물고 하다 보이 그게 할매 그거였던 거지. 그거? 그런 게 있다. 자 패수 그라고 보이시간 다 됐네. 아쉽다. 그러게 아무튼 짧게나마 행복이 완전 쪼꼬미 시절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보여드릴 내용이 많은데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한편 더 제작 그만 그만 좀 우려먹어라. 하도 우려먹어서 영상 썼겠다. 여러분들 행복이가 아빠의 편 제작할락하면 뜯어 말릴 테니까 너무 많이 봐주지 마세요. 에휴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행복이 아빠 저는 노총박 아빠 양반이랑 같이 사는 귀염둥이 행복이에요. 안녕 안녕